게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가족 한 명이 게스트가 끝에서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해 가지고 집 짓고 있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한번 날라와 주겠습니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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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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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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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오! 크리에이터 이쁘네 크리에이터 개 이쁘네 오케이 이제 볼일 보십시오 오케이 빡빡 일단 소 꼬시러 갑시다 소 소 소 소 두 마리마다 꼬시로 하면 되죠 단체 소가 있으려나 오늘 몇 시까지 했나 한 열두 시까지는 할 것 같은데 어? 어? 뭔데? 제 잘못이 아니고 금방 끊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잠시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이야기 좀 듣고 와야 되겠어 저것도 두 마리 있을 건데 닭도 두 마리 있을 건데 됐어 됐어 어? 닭은 왜 없노? 어? 어? 닭 두 마리가 이 맵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죽였는가 맞네 닭 고기가 있노 아니 미쳤구나 아니 내가 보니 닭 두 마리를 꼬셔놨는데 그렇게 닭이 없길래 서브가 좀 백사 뜨나 아니 통다리 두 닭 지금 보이네 이거 닭 두 개 와마야 16개 겠다고? 부잔데? 야 따위꽃경기 한 두 개만 설문해도 6개면 된다 진짜 16개라고? 와 이게 시간 순삭이다 벌써 3시간 됐다 이거 깡패 따로 없다니 이 새끼 현질되네 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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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다이안 10개 천 원 현질 가능 싹 가능 다이안 10개 천 원 1개 100원 1개 400원 1개 400원 가져서라고 10개월 4천원인데 이 새끼 완전 날강도네 근력에 칼그림을 한번 당해봐야지 또 내가 또 갑질킹이다 갑질하고 또 물갑질이라고 들어봤네 아 흙을 캐와야 되네 죽었나 찾으러 가야지 따위하고 찾으러 가야지 어 여기 메세지 안 뜨던데 떴나 잠시만 돌려보기로 해야되나 돌려보기로 해야 되나 아니 죽었습니다 떴나 아 저 멘탈 나가겠네 하하하하 바보 바보 아 이 곳이 내가 홀홀홀홀홀홀 다이안 꽃게임 만들어 주지 인마 그래서 올라와서 빨리 와서 와서 짐풀어 아 아 еня 그래 내가 내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하는거같아 좋아 너무 좋아 자 다이어 꽃게 하나만 주라 만들어 주라 왜 주기실나 내 밑에 8개 있잖아 나중에 가져가라 두개 만들어도 두개 그러면 6개 가져가 뭔 개소리고 내 밑에 다이어 꽃게 있대도 1200은 뭔데 432 432 야 야 야 다이어 한개 캐고 한개 4338은 뭔데 아니 나한테 사가라고 4338은 뭔데 4338은 뭔데 5338은 뭔데 5342 5338은 뭔데 여기다 8개가 가져가려 이런거는 캐야지 못잡기고 진짜 드러붙어 내가 진짜 고기는 꼬이 되겄다 대단한 진짜 대단한 아이예요 우와 어이가 없네 진짜 너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우와 엄마 어 심지어 자고 있다고 안자야지 괜찮은거는 그래도 이거는 또 생명하고 달려있는거 때문에 자주 잔다 내가 우와 대단한 아이예요 나는 밖에서 뭐하고 있다고 아니 진짜 뭐하고 있다 난 또 이거 얼마나 망한거야 대단하다 뭔데 금 두개뿌이가 어 야 야 이새끼야 내 금 어째는데 내 금 둬 금 주라고 금 달랬다 칼질하기 전에 빨리 돌아 저기도 금 있다 저기도 오 다이아 와 이거 다이아 그냥 있네 이래서 뛰었어 야 먼저 발견한거는 좀 이러지 말자 우리 와 진짜 너무 하다 저건 아이고 다이아가 여기 있는거 다이아 아이가 여기 다이아구나 와 정말 양아치 짓 하고 있다 와 내 진짜 하다 때리고 진짜 진짜 와 와 와 인마 아 캐다 인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떡바닥에 안 떨어지게 자우를 돌리고 있다 와 인마 대단하다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빠졌다 빠졌다 아 으 zombies 미치겟다 아 일렉히 떨어 Respons puisque 따라온수 있는가 따라올테면 따라올 하아 뭐 따라오지 하하하 솟가락 빠져라 perfect 어우 전New 스펅 무슨 스펅 cell 빠xt 빠졌지 니 빠졌지? 아 배고파다 아 배고파서 안되는구나 아 배고파서 못 뛰는거였구나 아 배고파서 못 뛰어